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윤석열과 한동훈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부정성, 그걸. 허헌히 다 알겠죠. 똑똑한 사람들이고. 웬만한 시민들이 지금 다 알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오늘 이번에 외의 카르텔을 여러분들 만든 아프카님이 이런 걸 올렸네요. 신권 투표지의 두 가지 유행. 신권 다발 투표지처럼 빳빳한 겁니다. 전자는 들키든 말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로 인쇄소에서 나온 상태 그대로 개표장으로 반입한 경우입니다. 백돌책 그 자체. 이겁니다. 이게 사전투표용. 이건 절대로 뭡니까? 인쇄소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 아니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백돌책이라고 표현했네요. 후자는 인쇄소에서 나온 것의 일부를 나누다가 다시 합침으로써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약간 노력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이게 선거가 맞습니까?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인쇄소에서 만든 것을 투입한 그런 사례겠네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네요. 이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 진 거죠. 이거는 그냥 절단계 가지고 인쇄소에서 자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완전히 노예가 된 겁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를 다 이렇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 교육감 연수구 사례입니다. 10%를 도덕질했네요. 우파 교육감인 최계훈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덕수 100장당 10장을 훔쳐가지고 도승훈 좌파 교육감하고 넘긴 겁니다. 연수구에서 이런 빼앗은 것은 마이너스 2,574표. 더해준 것은 2,574표. 선관위가 여러분들 몇 표 정도 차이를 내준 겁니까? 5천 표 이상 정도로 차이를 내준 거죠. 밑은 계양구입니다. 2022년 또 인천교육감 선거의 조작값은 대개 10%를 적용한 것 같네요. 계양구에서 또 10% 1,852표를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1,852표를 더하기 처리해 준 거죠. 3,700표 정도를 조작을 했네요. 이게 여러분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인천교육감 선거에서 이렇게 투입한 겁니다. 인천교육감 선거에서. 인천교육감 선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10%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가지고 이거 절대로 이렇게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라도 다 사전투표장에 있었던 그런 투표지들이다. 이렇게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후보별 득표수나 선거 데이터까지는 조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은 선거 데이터입니다. 선거 데이터에서 여러분들 조작한 것이 나오게 되면 그냥 조작한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누가 다룹니까? 남조선 선거관립위원회가 다르거든요. 남조선 선관위가 8번 정도 조작을 한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조작값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기념비적인 업적인 거죠.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데. 이 선관위 사람들도 가장 빼아픈 부분이 조작값을 조작 규칙을 찾아낸 것을 가장 빼아프게 여길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같은 경우는 한 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여러분들 반박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건의 부정선거를 총집대성에서 여러분들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뭡니까? 그냥 내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관위 측에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8번 한 것을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분석의 가장 주역이 누굽니까? 제야 전문가가 다 분석을 해 준 겁니다. 공박사님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 못한. 그래 안 하면 벌써 감빵 집어넣었을 겁니다. 국가의 공신력을 못 쓴 그거 하고 정말 여러분들 개뜻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구입니다. 중구 다 10% 조작했네. 중구는 사람이 적으니까 959표를 빼앗았네. 959표를 더해주고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다 선거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참 깨어있는 시민들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분이 나라를 이렇게 넘기냐 보고 선거가 아니라 오목이나 장기를 두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정말 한심하고 숫자놀이 도둑놈들 그림자와 데이트에서 순박질 꼭 중입니다. 공박사님이 전방위적으로 타작을 해대도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조작이기냐 조작분석이기냐 게임 득표 조작 밝히니 도둑놈들 놀라서 노선을 유령표로 갈아타고 조작폭을 올려서 원기충전 중 점점 점프기록을 경신할 듯 합니다. 이번에 더불어 이번에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조작방법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동안 다 밝혀져 놓습니다. 실수보완까지 하며 압승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완성해서 조작의 날개를 딴 듯 합니다. 2024년 총선에 더 화끈하게 조작할 거라는 이야기죠. Y님은 통계학은 과학입니다. 모집단 당일 투표가 0.5% 차이 나는데 샘플링 사전투표가 36%와 차이가 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스를 세우고 가능한 일이 될 수도 동향의 정치적 동일한 성향을 가진 투표집단이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자에게 동시에 투표하자고 해병학과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면 비교적 가능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 신뢰도 98% 36%의 표준편차 차이가 난다면 그게 여론조사입니까? 여론공작입니까? 통계학이 과학인 거죠.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에서 과학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데 서울법대 출신들이 엄청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이 이종숙이나 무슨 천대엽 조재현 이동헌 민유수 김선수 김상환 나 참 아무리 문과 출신이지만 참 기가 찬 일이죠. 깨알처럼 다 선명히 밝혀졌는데 이 문제는 국민들이 의지만 있으면 시간 문제일 뿐 승리하게 됩니다. 진실을 잡은 쪽에 승리하고 진실이 쓰러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대통령 더는 침묵할 사안이 아닙니다. 비록 범죄에 연루되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도 사기세력의 회유욕에 넘어가 범죄의 뜻에 끌린 듯 합니다. 비통하고 안타까움이 교차됩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니 또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선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7번 당하고도 8번 당하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한국 국민은 더 참담한 형편을 맞이해야 공 박사의 의견을 쳐다볼 것입니다. 공휴일엔 가방 둘러매고 놀자 놀자 하면 일일이 하니 나라가 시궁창에 쳐박힌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이 문제입니다. 공병국 박사님이 유튜브를 보면서 무지했던 제 자신이 깨어나는 기분입니다. 이제야 왜 박사님이 유튜브를 보게 된 건지 참 아쉽습니다. 정말로 나라가 위기이고 심각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또 한 분 두 분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깨우치신 분이 계시니까 계속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